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이휘입니다. 일단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매끄러운 진행과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볼 줄 모르셔도 악기를 전혀 다루실 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악기를 이미 다루셨다거나 음악적 교육을 받으셨다면 좀 더 매끄러운 수업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거고 이 학원에 오신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악보를 잘 본다는 것은 음악을 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음악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음악 저의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기초 앙상블이다 보니까 주로 파퓨로한 음악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밴드 사운드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벼운 락들 그리고 팝적인 음악들을 살짝 밴드 그룹 사운드를 바꾼 정도의 음악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약간의 재즈 정도는 느껴지실 정도로만 수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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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